인스크립션 피드백을 해주세요. 뭐야? 게임을 해야 피드백을 하지 KC 모드에 액세스 하려면 Shift-KM 을 누르세요 이거니? KC 모드 뉴런 뉴런 야 이거 생각보다 제대로 만들었네 노후크 PC 훅 없이 시작합니다. 챌린지 포인트를 얻습니다 스타트 이게 대기야? 이게 대기야? 이게 똥대기네 가죽은.. 가죽은 왜 주는데 아 가죽 상점이 바로 있네 머슥 에서 맵 못보나 늑대 코요대 시체구더기 무스 펑크 무스 토요대 응 감사합니다 여기 가면 엘리트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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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싱 어떻게 되어 있으련가 이 게임이 밸런스 잡을 수 있는 게임인가 새끼 엘크 앗 질쏘 울어 죽여 안고 개어져봐 이거 강릉이 털어야 되나? 강릉이 와그작 카드 받기 카드 받기 늑대 뼈새꼼 뼈까까 어 체력이다 버진 벌레의 까비 노 어지슨 내꺼임 본대지마슨 뼈까까 알파큰 깎아 알파큰 깎아 어우 아군이 죽으면 그 자리에 나옵니다 아군음 아군 아군 роб 알파큰 깎아 아군 아니 이거 그 아 아 아 네 아 아 아 깡냉깡냉깡냉 꼼옴 실면조 독수리 나약한 참새 꼼옴 비행? 비행 꺼져 아 뭐 새 따 쓰레기야 사슴이랑 새야 장난하나 이거 2개 합치면 비행새 되겠네 노루 뽑기 어 옆 아 저 던페가 안 좋네 아람쥐 죽어도 늑대 나오지 않나 음 오케이 람쥐 썬더 응 내가 딜 높아 1람쥐 2람쥐 3람쥐 압차차 오 강냉이 좀 털어본 녀석인가 오도독도독독독 니 강냉이 쩌더라 무스 흑염수 알모사 세력 예구리 예굴축 아 몇 체력만 뜸? 이거는 죽을 때까지 돌려본다 한 세 번 정도? 아 16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들고 가자 만족스럽군 연기 한 사내가 네 앞에 선다 겉사냥꾼이었다 이어car 이 이번에 쉽지않다 진짜 참 아멘 늑대 늑대 저렇게 버리는거 너무 아쉽다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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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도끼를 찢어 젖 하나 더 먹고 아니 가죽 하나 더 먹고 에 순화는 계속되어야 하니 의뢰를 하지요 응 니명치 박살 뭐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치지마 피각이야 꺼져 나가 땅냉이 허접이래요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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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를 이겨낸 자는 한동안 없었거늘 레어카드를 선택할 기회다 다 마귀신 자 마 귀신 오오오 하마귀신은 전설이다 음 I'm not used to announcing this one Have you tinkered with the order of my maps? Very well 뭐라는 거야 한국말 써 The sun roads over the sleepy The sun roads over the sleepy 아 이건 그냥 저거네 맵 설명이네 That really good English thank you 어 어떻게 해야 되냐 뽁뽁뽁 뽁뽁 이거 맵에 있는 그 것들은 다 없나보네요 이 강냉이도 없고 강냉이 다 어디갔냐 그가 그가 아주 이 강냉이도 없고 뭐야 이거 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나봐 거북 쥐왕 꼬북꼬북 이거 273이었나? 273이었나? 안녕하세요 김치 진짜 야 뭐다 마치지말고 자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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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까치 어떤 카드들은 가져올수 있다 쓰레기 같으죠 여왕개미 모든 오면 계속 개미를 낳는다 계속 만드는게 아닌데 한번밖에 안 만드는데 이펙트 고르겠습니다. 아이템 괜찮겠다. 이제 시슴은 아이템을 갖고있습니다. 시슴 흑염포도 시슴이야? 어 괜찮네 그러면 병렘지 드로우가 별로 안좋게 나왔네 어 잠깐만 박렘기 뽑아야겠는데 댐 어 곰 나왔다 일단 어 1댐 3댐이니까 강냉이 뽑으면 막을 수 있어 일단 아이템 한번 뽑아보고 구체 강냉이 뽑는게 더 싸게 치겠지 아싹 애들 맵네 병염소 잠깐만 병염소 저거 무한하냐 염소에서 뽑은 염소에서 뽑은 염소에서 뽑은 염소에서 뽑은 염소에서 뽑은 염소 핫무 염소 핫무 염소 안무염소 핫무 염소 살모사 스컹크 일개미 개미꺼지생 컹크 어? 잠깐만 곰 합체할 수 있는데 근데 곰 합체는거 별로 안좋지않나? 몰라 요믄 너벨 너벨 남쥐 썬노 남핀 썬노 내가 이겜쓰고 어승 안에서 싸우는 카드끼임 세개짜리에 무스 투컨무스 두무스 수무스 두꺼비 컷 이거 꺼져 디펙트 컷 딱 샘주는 시승 불사리 울사리 울사리에 진짜 하찮은거 나왔네 내가 이겜쓰고 어휴 늑대 뭐야 어어 워린 톱스 파괴한다 압박 이건 곰이야 사람을 찢어 아 릴로를 한번 칠걸 그랬다 벌집 단비 공격당하면 손에 벌이 만들어진다 멀단비 아 충류 단비 누나 단비 씻음 아이템 주는 착한 씻음 KC 모드에서는 탐광자가 2라운드로 갔네 1라운드 탐광자 2라운드 그 낚시꾼 3라운드 따죽이었나 뭐였더라 랜덤인가 나의 사마귀신을 알까 거접 이제는 내가 거접 이고 감광자와 처음 만나면 깨빡치야 한다 그니까 그니까 강 깡 오 황금을 켜냈다 부럽네 좋겠다 황금 카드 두무스신 클라인 코요트다 명람쥐 아이템 3개까지 되던가 나 2개 2개로 잘못 알았네 내 슬더스 때문이다 얘 슬더스 때문이다 슬더스 포션 2개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안 돼 고옴 방 useless 손 곰 우리 우리 아 저거 때문에 안되네 노자 때문에 맥홈펀치 날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내색곰펀치 외신무쌍한 이~~이~~이~~이~~인~~인~~ 고양이 까치 뭐 이상한 것만 나오냐 고양이랑 까치가 뭐 고양이랑 까치가 왜 나와 서치 할게 없네 백이 비어있네 어흔했다 이대로 끝내자 아이고 넘친다 버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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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거 댐서리 저거 처음 본다 가보자 처음 보는건 가봐야지 습지에 진입한다 민물 수달 쥐 살모사 독수리 수달 아니 그지같은 것만 주지 말고 살모사 강화가서 애들 먹여야겠다 애들 배고필텐데 오우 노우 어 아 음 이걸 강속에 던져버렸을텐데 난 스스로 쓸모있어질거야 난 그림을 그릴거야 마스터와 같이 뭐 소리야 저거는 핸드오브페이트 그거 맞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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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니 뭐하는건지 알려줘야지 하하이 뭐 게임이 설명이 없냐 아 복제요 봄추 흠 예스 Let's see what I can do 가끔 틀려요 공격력 1 더 적었네 What do you think? 마스터가 자랑스러워할까 그렇다고 말해줘 니 카드랑 똑같지 좋아 애교의 색 붓은 어떻게 들고있냐 재밌는 이벤트네요 버튼의 끝장을 내버릴수있지만 이 코처럼 보인다고? 캠프 써야겠네 3코임 어휴 됐다 실수할뻔했네 흠염수 1코인데 가위 좋아요 곰펀치 곰펀치 그 위에 먼지 안보인다잉 그 위에 먼지 안 보인다잉 압친거 또 압칠 수 있을걸요 공격력이 4이상이어야 통과 껌이지 아 이게 더 쉽겠다 12 너는 시련을 통과했다 오 미쳤는데 개좋은데 두더지가 두더지가 제일 좋은거 같다 벌 나오면 그 벌로 다시는 죽음의 사마귀신 죽음의 사마귀신 죽음의 사마귀신 1타 3피 폭족족족족이 아이 미친 개시야 복성이드라 삶 살무사 작작서 임마 응 끝났다 이들아 전장해야지겠어 가죽 주는 거 아냐 주지마 필요 없어 꺼져 가방 서울을 기울여도 된다 기조물을 띄운다 병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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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엄수 이건 꼼이야 사람을 지져 토끼굴 토끼굴 토끼굴이랑 벌집이랑 고민되네 토끼굴은 저남이고 벌집은 벌집은 똑같은게 없지않나 고민되면 댄스 고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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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넌 군빈 고민되면 지금까지 고민되면 같은거 없지않음? 있네 아 잠깐만 이거 굳이 합치고 싶지 않은데 꼼 이제 뭐냐 꼼이냐 험뜩한 앙코르 도전과제를 달성함 1724 아 나 살무사 줘버렸지 얘네들 동맥이어야 되는데 5 그림 쥐였던 것 같은데 옥타드가 없어요 삼대면 갖고 감 아 먹었어? 맛있니? 냄새나서 어떻게 먹냐 악취가 너의 코에 들어가 목을 마비시켰다 한 번만 된다구요? 아... 아... 어... 낚시해 내 패턴 까먹었다 양동이 깨면 안되는거였던가? 양동이 깨면 백상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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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운생인데 아 뭐야 아악 예상 못했다 아아 이게뭐야 니득설 나서 낚시해 아 겁나 오메 이기는데 아 몸좋아 떡떡 뭘 받는다 곰 잡아라 곰 하하 곰에 안좋는데 곰좋아 빨리 아이고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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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이고 아이고 강냉이 쏟아지는거 봐 불필요한가? 업데이트된거긴 한데 아직 만드는 중이에요 짐주의 우르보로스 불사... 불사도장 들고 갈게요 불사머저리 하자 아 마지막이네 유... 불사 누구주지 그러면 . 슬... . this... heres . 경로 슬... 곰이 좀 험한 꼴 봤습니다 이번 게임은 회색 곰의 여정이었지 두더지 너도 두더지 나도 두더지 두더지 휴번데 그냥 두더지 아 저 개짓거리 할라그런다 어? 누구? 아 두고 홈추 레어 피조물들의 맹숙을 견뎌내었다 그들은 너를 배신하고 있었다 나비드 레지널드 아 잠만 한턴 맞긴 해야되는데 뭐 별 문제 없겠다 흑마 가친 다리랑 맞짱 떠도 이겼네 회색 곰 이 저주받을 딸 흑적이지 그래 내 보데나물은 가치가 없지 궁금하군 사마귀신 독성 한방컷 사마귀신 독성 한방컷 아 니 턴 넘겨 물론 니 턴은 없지만 어 독성 면역 됐네 바뀌었네 메이드 오브 스톤 이뮨 스팅 스팅키 면역까지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쉽지않고 스팅키 면역 뭐 막보려봤자 꼴바퀴 몇개 더 하겠어 뭐 막보려봤자 꼴바퀴 몇개 더 하겠어 좋은게 좋은거지 잘가시오 정말로 달을 파괴했구나 이제는 나를 끝내는 일만 남았겠군 어서 해다우 에이다리티 피니시햄 무스 먼저 올렸어야 했는데 더 순했네 그거 그냥 빅토리 빅토리 한턴 최대 데미지 20 램주의 36 미스플레이 아홉번 미스플레이 아홉번 아니 감히 니가 날 평가해? 엔트리 예 오케이 오케이 아이 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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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슬립 엔텔 엔텔 마이세브 아이 트림 이 아임 핵토리오 다시 보기요? 있지 않나? 잠시만요 카드 카드가 연락되었습니다 와일드불 뻐꾸기 뻐꾸기를 내면 상대 필드에 R이 생깁니다 이런 챌린지가 얼락되었습니다 보스 토템 보스 배틀에 항상 토템이 생깁니다 챌린지 포인트 15 예 에 아멘